아마존 웹서비스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자바라는 프로그램의 환경 변수를 세팅하는 일입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는 전부 다 자바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구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바라는 언어를 알고 모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자바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 윈도우즈에서 자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자바.com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있는 URL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고요.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다시 설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바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메시지가 뜨면 잘 설치가 된 거고요. 일단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수라는 것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 기반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뜻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자바 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자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se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자바 언더바 홈 하고서 이 뒤에다가는 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setx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set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운영체제에 세팅하는 것인데 그냥 set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리부팅하게 되면 날라갑니다. 그리고 setx라고 하는 것은 저 설정이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리부팅해도 이것이 날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우선 이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자바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찾아보죠.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켜고요. 그리고 여기서 c드라이브로 가고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수로 가보니까 자바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jr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 디렉토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이 경로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탐색기의 경로 표시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로로 바뀌죠.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GY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명령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명령을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윈도우 H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다른 버전을 쓰신다면 다른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검색창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해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랑 똑같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라 윈도우키와 R키를 같이 누르시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어느 쪽으로 실행을 하시건 어쨌든 이 cm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실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명령이 있었죠? 자, 자바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set 자바홈 그리고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e-c-h-o 그리고 % java-home 그리고 %를 다시 입력을 해서 엔터를 땅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팅한 경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자바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잘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자바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요기에 있는 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요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값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하는 거라고 기계적으로 알아 놓으셔도 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설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껐다 키면 사라지기 때문에 요걸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setx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set같은 경우는 equal을 사용을 하는데요. setx는 equal이 아니라 줄바꿈을 통해서 요 변수의 이름과 변수의 값을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setx java underbar home 그리고 띄우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값이 지정이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껐다 키면 여전히 요 세팅값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pass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pass 환경 변수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게 되면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 pass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컴퓨터가 찾아서 그 경로에 그 명령어가 있다면 실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이 java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도 저 pass에 java에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세팅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특수한 환경 변수입니다. 이 환경 변수의 값을 세팅을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set, pass 그리고 앞에는 java.home이라고 되어 있죠. 이 java.home이라는 환경 변수는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이 jav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java.home,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bin이라고 하는 것은 bin이라는 디렉토리에는 보통 실행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실행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pass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세팅하는 이 pass의 경로 의 경로를 뒤에다 붙여서 여기에 있는 java.home 더하기 bin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와 이 pass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경로들을 합쳐서 pass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pass를 안 하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세팅했던 여러분이 지정했거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해놨었던 그런 경로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 pass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현재 디렉토리에 java라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ava가 실행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jav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 x86 그리고 슬래시 자바 슬래시 jre7 슬래시 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 jre7의 빈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dir을 해보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바 예, java.exe 파일이 있죠? 요게 바로 자바라는 언어를 실행시켜주는 이 파일인데요. 자, 여기서 자바라고 하면 예, 현재 디렉토리에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죠. 하지만 다른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로 가서 자바라고 했을 때는 저 자바라는 명령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패스로 환경변수 패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바를 실행을 할 때 현재 디렉토리에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바로 그 패스에 해당되는 경로를 찾아서 거기에 그 명령이 있다면 실행을 시켜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세팅을 한번 해보죠. set pass 라고 입력하고 그리고는 %java underbar home 그리고 % 럭슬래시 빈 그래서 jav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빈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한 거죠. 빈 안에 바로 java.exe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pass 하고서 %를 하게 되면 pass 값이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set x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서 x를 놓고요. 뒤에 있는 pass 부분을 띄어쓰기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땅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command line 터미널을 새로 여는 거죠. cmd를 자, 한번 해볼게요. cmd에서 새로 터미널을 연 다음에 여기서 java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java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간단한 형태의 매뉴얼이 쭉 출력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pass를 잘 설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java라고 하는 파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ass에 세팅되어 있는 java.hom에 빈 디렉토리에 있는 java.exe 파일이 실행이 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command line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요.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수업 중에서 이 뒤쪽에 보시면 서비스별 CLI 도구를 다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command line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도구들의 사용법들을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